오늘 맑은 하늘에 낮 동안 온화했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맑고 추위가 누그러지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오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의 농도가 예상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 경주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울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의 새기는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졌던 강풍 예비특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격상됐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1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낮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